서울의 개발 방향은 앞으로 고밀도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두 번째가 절합 방식입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분양보증심사 지음은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서울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정책 목표는 어떤 걸 것 같아요? 균형 발전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강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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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시네. 서울 도심재생사업의 가장 큰 정책 목표는 강남북 간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강남이랑 벌어지거든요. 지금 강남북 간 균형 발전은 강북 개발이에요. 그런데 강북은요. 강남은 산이 없어. 산이 다 끝에 있어요. 중간에 산이 없어요. 그런데 강북은요. 다 산이죠. 지금 강북 지역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누타운 지역은 재개발 누타운 지역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산 주변 지역에는 산 주변 지역에는 개발 못하겠네요. 그쪽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북구에 성북동 일대. 그 다음에 강북구에 강북구 미화동 수유동 일대. 이런 데는 거기에다가 후암동은 2종이죠. 그런데 거기에 1종이에요. 또 용종률도 낮아요. 이런 데에 그러면 계속 개발 못하겠네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 여기 평지예요.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산동네예요.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고도제한걸로 이만큼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이만큼 올리는데 얘를 이리로 가져가면 이만큼 올려요. 그럼 A 플러스 B.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네, 결합 방식. 얘는 용종률을 이쪽에 주고요. 여기 사업 수익을 B가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문유타운이 하고 있어요. 3-1구역, 3-2구역. 3-2구역에 산에 있거든요. 거기는 테라스하우스 지금 짓고 있죠. 테라스하우스 짓는 거고 3-1구역은 어때요? 용종률을 받아서 더 높게 짓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같은 동 안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있어요. 아예 동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성북 2구역. 성북동에 가시면 거기는 쭉 올라가는 길이 성북동 일대가 상당히 큰 저택들이 많죠. 또 대사관저도 많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굴직굴직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썩었어요.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길상사 올라가는 이 길이 보면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1종 전용이에요. 1종 일반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성북 2구역이랑 어디가 같이 가냐면요. 미아리 텍사스촌이 같이 갑니다. 여기가 직선거리로 한 3-4km 떨어져 있거든요. 아예 동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를 짓고 여기에 용종률 80%밖에 못 찾아 먹어서 남는 용종률이 80%예요. 이 80%를 신월곡 1구역, 미아리 텍사스촌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분양이 늘어나죠.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서 사업 수익을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합 방식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자체적으로 보면 후암동을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푼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유지를 안 풀까요? 어떤 의미냐면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개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고밀도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고밀도 개발이라는 게 모든 주거지역의 용종률을 상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종률은 절대 상향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작년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제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여기 제안자들이 야, 용종률을 그냥 법정 상한선만큼 올려줘라. 여러분,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종률이 법정 상한선이 몇 프로예요? 250%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 혼자만 200이에요, 서울시만. 정기도권만 하더라도 250이에요. 그럼 거기서 50%만 올려줘도 50%만 올려줘도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서울시장한테 그린벨트 풀어라. 여기다가 우리 주택공급하자. 노했어요. 그런데 노했죠? 네.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거예요. 아니,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우리만 먹고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용종률을 상향 안 시켜주는 이유 그린벨트를 남겨주는 이유가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후손들을.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밀도 개발이라는 게 용종률을 무조건적으로 높여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높여주냐면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고밀도로 개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대적으로 용종률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상업지역에 만약에 주거 상업지역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가 100% 나오나요? 상업지역 보통 뭘로 개발해래요? 오피스텔? 무슨 얘기야. 주복.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주상복합은요. 다 상업지역이에요. 정자동에 주상복합 많죠? 분당 정자동에.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 말 그대로 상가시설하고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게 주상복합이거든요. 복합건축물. 그런데 최근에 어떤 거를 완화를 해줬냐면 원래는 이 비율이 3대 7이었어요. 비주거시설 30%, 주거시설 70%. 그런데 최근에 어떤 거를 완화시켜줬냐면 이 주거지역 용경률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과거보다.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렇죠. 상가 분양하는 것보다는 주거시설 분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상가는 1층만 좋지 2층부터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해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시행사들이 상업지역에 땅을 사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해줬는데 왜 못해줘요? 대출? 네. 분상제 분양가상한제 분양보증심사 지으면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장기적인 방향은 지금 고밀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하고 또 준주거지역도 용지역도 일시적으로 지금 상향시켜줬어요. 원래 400%거든요. 준주거가 용지역은 500%입니다. 지구단이 계획구역이 아니면 그러면 얘는 지금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역세권 개발이 그러니까 고밀도로 할 수 있는 적은 고밀도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결합 방식입니다. 왜? 개발할 때 거의 다 개발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결합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용적률 양도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문유타운 지금 하고 이번에 성북 이구역하고 지금 이제 이걸 확대시킬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강북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